와, 장난감 집을 만들어보자 정말 예쁠 것 같아 우리 집 완성했다 짜잔 블라드, 이것 좀 몰라? 와우, 진짜 멋지다 와우 문 좀 열어봐 우리 집이야 안 돼, 안 돼 따다다다다다 안 돼, 이건 내 집 할 거야 내 자동차를 만들어야겠어 새로운 자동차 안녕 니키야, 봐 이거 내 거다 놔줘, 놔줘 어서 바꾸자 очер abide 우리 집이 니키 블라드와 니키 저기 엄마 너희들 숙제는 다 했니? 아니요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